자, 그러면 내문과 함께 오늘의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판 보여주시죠. 오늘의 문제판입니다. 내문과 함께 문제 풀어볼 텐데요. 첫소리 문제부터 풀어볼 텐데요. 개인 문제입니다. 노은영 씨부터 문제를 골라보죠. 1번 하겠습니다. 가로로 3음절입니다. 문제 드립니다. 지읏, 미음, 비읍의 3음절. 도움말 드립니다. 뭉치다. 주먹밥 하겠습니다. 주먹밥 정답입니다. 이어서 강명예 씨 차례입니다. 1번은 풀었고요. 2, 3, 4번 하나 골라주세요. 3번. 가로로 3음절입니다. 문제 드립니다. 기억, 시옷, 피읍의 3음절. 도움말 드립니다. 알리다. 게시판. 게시판 정답입니다. 그래서 못 맞히는 줄 알았어요. 다행히 잘 맞히셨습니다. 다음은 이범용 씨 차례. 2번 하겠습니다. 가로로 4음절 문제드립니다. 비읍, 기역, 시옷, 지읒의 4음절. 도움말 드립니다. 모든 지식. 답은 백과사전입니다. 백과사전 정답입니다. 그렇죠. 모든 지식이 녹여져 있는 책. 백과사전이었습니다. 이제 김경환 씨. 차례 남아있는데요. 4번 문제입니다. 세로로 3음절 문제드립니다. 지읒, 이응, 비읍의 3음절. 도움말 드립니다. 예보. 주의보. 주의보 정답입니다. 첫소리 문제.